저도 후문 출입 자격이 없어요 후문 주차장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첫째, 기본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정문 쪽이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오르막 내리막에서 거의 미끄러져요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도로 황색선, 흰선 이렇게 끄이는 거기 페인트에 비가 오면서 이게 운동화를 신었는데도 페인트 쪽을 밟으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가 한번 미끄러진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비가 올 것 같으면 저는 정문 출입을 안 하고 후문 출입을 해요 그래서 6월달에 후문 출입을 하는데 학교가 그때는 후문 출입하는 걸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침 출근을 안 했죠 우리 친구 주의장이 날라왔어요 3일간 출근을 안 했다는 식으로 해서 만약에 제가 입증을 못 했다면 아마 징계 대상자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학교가 저에 대해서는 후문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후문 주차장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은 후문 출입이 안 됩니다 이런 주의고 그러면 왜 후문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느냐 학교 쪽 논리는 이거는 총장의 논리입니다 후문이 우검 지역이고 어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검 지역이고 어둡다라면 그러기 전에 학교가 먼저 환하게 불을 밝혀가지고 어둡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두 번째는 우검 지역이고 어둡다면 낮에는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낮에도 안 여는 거예요 다른 분 후문 출입자들하고 묻어서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지켜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공지가 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